자 어떤 트릭인가요 자 다시 랍코 바람의 인도야 다시 랍코 회사다 장식품 공예품 날라 갑시다 자 여기서 바람을 타고 가는데 끝까지 바람을 타고 가다가 이 정도에서 굽어야 돼 올라갔다 적당히 굽어야 돼요 20자리야 센데 그렇다면 5자리 버리고 20자리 들어야지 강한 거 붙었어 장검이네 근데 장검이네 장검이네 날라가 자 바시리 학교의 곱복의 진포도 얻었습니다 침대에서 자게 바시리 학교의 곱복의 진포도 얻었습니다 침대에서 자게 아침 점심 밤 원하는 시간에 잘 수 있으면 하트가 모두에 뽑힌다 라네요